19번 문제고요. 가계표로 줬고요.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정답률이 34%입니다. 가계표 돌연변이 나오면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긴 한데 실제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어서 애들이 17번 다인자 가계도 풀다가 여기 시간이 부족해서 정답률이 낮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실천적으로 잘 활용하는 걸 고민하셔야 돼. 자,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형질이 ABO일액형과 가나 이렇게 세 개를 주고 있습니다. 가는 H, 나는 T, 대음자들이 다 우성이다 라고 돼 있고, 중요한 정보가 여기 있어요. 가와 나 중 하나는 ABO와 연관, 같은 염색제, 즉 상염색제 있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X염색제 있습니다. 이 조건 때문에 좀 쉬워졌어요. 자, 이게 가계표라고 하는 형태인데,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우열이나 여러 가지 것들, 성상을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밑에 먼저 보면 중요한 정보가 또 하나 있죠. 도유림변이. 자, 어머니, 아버지 중 한 명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유전자 기억이 유전자 니은으로 바뀌는 도유림변이. 이걸 소위 선생님이 치환 도유림변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 번 나왔던 거니까. 자,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자녀 1번이래. 기억 간 이유는 서로 다른 대립유전자. 요거, 라지 H면 스몰 H, 라지 H, 스몰 H 또는 라지 T, 스몰 T, 뭐 이런 관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가계표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상, 우열 먼저 검사해 볼게요. 자, 지금 먼저 이 친구는 좀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다. 여기가 도림변이라고 했거든요. 자녀 1번 페라고 나머지. 자, 제일 먼저 보면 여기가 정상, 정상 그런데 여기가 가가 나타났으니까 가가 열성이다. 이게 금방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정상에 대해서 가가 열성, 라지 H, 스몰 H. 자, 또 하나. 여기를 보게 되면 이게 딸이거든요. 딸과 아빠 사이에서 열성과 우성, 모자, 여부, 위배가 되니까 이거는 상염색체 유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기가 연관으로 확정됩니다. A, B, O랑 가가. 그리고 자동적으로 나는 반성유전이 되겠지. 나머지 하나가 X에 있다 그랬으니까. 자, 그리고 반성유전의 우열은 모자이브 우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아빠랑 여기 딸을 통해가지고 모자이브 우 해서 나가 우성이다 이게 나옵니다. 나가 우성, 정상이 열성. 그리고 얘는 반성유전이다 이게 나옵니다. 자, 이걸 갖고 이제 쭉 우리가 유전자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O를 먼저 볼 텐데 여기가 A형이 있는데 자녀가 B형이 있으니까 A, O, B, O가 되겠죠. A, O, B, O. B형이 있는데 A형 자녀가 있으니까 B, O, A, O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한 명은 A, B. 그래서 아빠가 A, O. 엄마가 B, O. 자, 자녀 세 명 중에 첫 번째가 A, B. 두 번째가 O, B. 여기서 O, 여기서 B. 여기는 A, O, A, O.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연관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짝대기를 거보면 자, 얘부터 해보겠습니다. 열성이니까 가, 가. 자, 여기 가, 여기 가. 그런데 정상으로 표현되니까 정상, 정상. 여기 정상, 여기 정상. 아무 문제 없죠. 이 표현령들과도 아무 문제 없는데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여기서 A니가 정상을 받겠죠. B니가 가를 받으면 이게 정상이우성이라 정상이 되어야 되는데 안 맞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 여기서 돌연변이가 일어났구나. 이게 아니고 여기가 가, 가가 되는 거고 원래 정상이어야 되는데 치환이 일어났구나. 이게 ㄱ이고, 이게 ㄴ이고 라지 H, 스몰 H, 여기서 일어난 거야. 알겠지? 자, 마지막으로 반성이전 해보는데 반성이전 아무 문제 없죠. 자, 그래서 여기가 정상이라 그냥 정상 Y. 자, 여기가 엄마, 엄마는 나가 일단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정상 아들이라 정상 Y. 그럼 여기 정상 하나 받았으니까 엄마는 정상 나 이렇게 되고 자, 여기는 정상이니까 열성, 정상, 정상. 자, 여기는 아빠한테 정상 알아받고 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보기를 보겠습니다. 나는 열성이다. 나 우성이라 틀렸습니다. 자, 기억은 라지 H. 맞습니다. 자녀삼 동생이 태어납니다. O형이면서 가나가 모두 발현되지 않을 확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O형이 나올 수 있는 건 이건데 이 정상 들어가기만 하면 가, 열성이라 밀리는 거라 나타나지 않아서 4분의 1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서 정상이 열성이라 정상 이것만 가기만 하면 되는 거라 이게 2분의 1 되겠습니다. 곱해서 8분의 1.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 5번이 되겠네요. 자, 이거 3분 30초 드리겠습니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3분 30초 드리겠습니다. 2분 30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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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